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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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세요 잠시만요 너희들이 제 뒷뒤는 걸 생각했을때 생각했을때 저의 첫 생각이었는데, 너의 C4가 다가오고 괜찮으세요? 그래, 나는 잘생겼어 그래 무장도 그대로 놔두고 군장 그대로 하고 탄 탄입대 수류탄까지 그대로 있고 총만 딱 들고 가네 이거 수류탄 세발이네 있는데 야 왜 장비 해체를 안하고 저기다 묶어놨을까 당연히 별풍 미션이면 한번도 안죽고 깨기면 그러면 이제 원래 배우들도 입금 대화 살 빼고 막 진짜 꾸미고 하잖아 평소에 퍼즐로 있다가 사람 집중력이란게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6 자 부시 부십니다 자 부십니다 자 부십니다 와 정전인데 이러면 백업 파워 10분동안 기다려 5분동안 오케이 끝났습니다 브라보 6 랄리포인트 로저 팀 2 우리는 우리의 길이 꺼내준 그 벽에 이상하게 내가 이 분대 왕따같아 개념 가 빨리해 이거 발로 차면 되지 뭐 땡기고 있어 어 블랙 스토리 아бо 랄리포인트 자리 플류 비즈 랄리포인트 없음 파워 이곳에 전체의 소프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다른 곳에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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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는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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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는 벌써 컨택트야? 들킨거네? 이거 나 때문에 들킨거 아니다 뭐야 이제 끝난거야? 컨택트 웨스터러스 까바린 파이어 와 갑자기 저기서 튀어나와 너 와 뭐야 ㅋㅋㅋㅋ 나는 뭐? 드럼통에 왜 내가 뭘 했다고 RPG도 아니야 드럼통 드럼통 자 이미 들키고 시작하는거니깐 자 이미 들키고 시작하는거니깐 그지 그지 저거 나와라 죽은거야 안죽은거야 남은 왼쪽으로 돌아가자 좋아, 뒤에서 다 해 주지 우리 편 어이씨 큰일났뻔 했네 대충 다 죽여 가지 말입니다 아이씨 큰일났뻔 했네 클리어 아이씨 큰일났뻔 했네 오 드라곤오프 괜찮은데 이거 적들도 드라곤오프를 많이 들고 있어서 탄도 금방금방 채워지고 그래 소음기 여러분들 소음기 총 앞에 달잖아? 이런 소리날 것 같지 적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씨 따다다닥 따다다닥 탁 탁 탁 탁 이거는 지금 게임이니까 그런거고 영화니까 그런거고 예 우선 뭐 둥깃소리됩니다 둥깃소리 타다닥 타다닥 하면서 소리가 퍼지는걸 막는거지 그럼 앞은 막았다 치자 약실에서 나는 소리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소음기 총소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건물에서 뭐 옆에서 오면 탁 탁 탁 하는 소리가 다 들려서 다 들려 뭐 어디야 한 놈 어딨는거야 너야? 신났다 신났어 아 그 만약에 모르는 사람은 그거 실제 소음기 유튜브에 찾아봐서 그 소음기로 권총과 저기 이런 총을 라이프를 이렇게 쏘는거를 한번 봐봐 영상 있을거니까 소리 존나 커 자 와 저기 창문에 있는 애가 있었구나 아는 왜 맨날 뉴필대 야 이렇게 쪽수가 많은데 애들 월급은 제대로 주려나 제가 측면을 치겠습니다 뭐야 맞았는데 자 끝났습니다 오 이 새끼 무슨 세븐인가 이게 뭐야 고용 6 5 5 6 6 6 자, 이거 미리 푸, 오, 미리 푸파시키려고 했는데 다 푸파되네. 이거 뭘 찾으면 안 돼? 성광 여기서 써서 소용이 있을까? 내가 한 번 써볼게. 자, 성광. 이러면 애들 정신 못 차리겠지? 정신 다 차리네. 자, 이제 다 죽은 듯. 네, 거의 다 죽은 듯. 다 죽은 듯. 클리어, 클리어. 다 죽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십시오. 아니, K2 총소리, 그... 자기가 쏘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쏘면 딱 들고 이제 견착해서 쏘잖아? 그럼 탕탕 소리 날 것 같지? 쏘는 사람은 삥! 삥! 아마 공감할걸? 견착하고 딱 쏘면 총 쏠때 삥! 귀에서 삥! 삥! 이 소리 나. 뭐 탕탕 이런 소리가 안나. 쏘는 사람은 삥! 삥! 그치? 이명만 이렇게 딱딱 들리잖아. 거짓말 아니다 진짜. 다 공감할거야. 사격할때 막 보면. 탕탕 이런 소리가 안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나 듣는거지? 자기가 쏘면 삥! 삥! 이명만 계속... 저거 뭐야? 핵 발사됐다. 와 저거 어떡하냐? 어? 어? 로쩔! 브라보 6! 어? 샐넬! 어? 나라가 수 두 발이나. 아 미국을 향하고 있겠지? 이제 급해졌어 이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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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예. 대륙간 미사일이라. 이제. 굉장히 높이 솟아서. 흠. 밖에서 이제 해서. 위에서 그냥 확 떨어지는거라.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와. 그. 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서 떨어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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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사망자 수가. 아직은 러시아들과 공격을 받으려고 합니다. 빨리 가야할거에요. 계속 가야할거에요. 아웃.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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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 6. 스나이퍼팀 2. 스나이퍼 2. 스나이퍼 2. 스나이퍼 2. 스나이퍼 2. 스나이퍼 2. 스나이퍼 1. 스나이퍼 1. 스나이퍼 3. 러시아들. 가챠. 나. 이거나 맞아라. 이 자기들아. 자. 놈이 온다. 이 새끼가 그 새끼야 이 새끼가 아니야? 그럼 아까 그 새끼가 이 새끼고 이 새끼 저 새끼야? 아 젠장 죽은 놈한테 술잔 던지다니 전방 연막 탄 아 울편? 남의 편? 야 나와 나와 뒤에 나와 이 새끼고는 네가 그 놈이야 너도 그 놈이지? 안 돼요! 자 이 포탑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 돼 자 빨리 누구세요? 아 아저씨 아 살았습니다 큰일날뻔 있어요 지금 저기 후진을 할 줄 몰랐지 아니 지금 후진을 하다니 엄마야 누구십니까? 유턴을 했어야지 포탑이 나한테 계속 돌아가잖아 포탑보다 내가 더 빨리 뛰어야지 자 난 드라그노프가 있는 남자다 아 뭐야? 아 뭐야 저 새끼 저거 백팔백중 저거 아 나 이제 예비군을 진짜 열심히 받은 놈이네 아 이 새끼가 어 뒤따 점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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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자 빨리 뛰어와야 된다 빨리 여기 있는 놈이 이 놈 끝 죽었나? 됐어 아아 아암 앉아 요탄 준비 요탄 발사 아이 됐어 요탄에 죽었구먼 죽긴 누가 죽어? 먹어봐 이 새끼야 이거 먹어 와 저게 진짜 안 죽네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저거 눈에 가신대 저거? 나 할거 해야지 저거 맨날 똥 싸서 죽겠지 갑니다 나 바라보지마 나 바라보지마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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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눈에 가시가 자꾸 때리는 저거? 어? 반말에 또있나? 끝났고 한 칸 더 이동 와 여기서 지금 발사된건데 발사돼 안쪽에서 들어가야 암호를 바꿀수가 있지 폭파! 야, 그새 언제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들어갈 생각을 했대? 어, 그새 톱을 또 준비해 여여가지고 자, 제가 먼저 떨어지겠습니다 도망간다 아, 이거 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냐? 아, 이거 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네 아, 이거 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네 아, 로브 아, 되게 깊은 곳이야 아, 나 여기 그냥 떨어지면 톡 하고 떨어져가지고 저쪽까지 가는 줄 해 난 저기서 떨어지는 거면 아, 별로 안 높을 거라 생각했지 나 여기 아, 이렇게 뚝 파니까 일단 야,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는 중이야 도착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어? 내 건 없어 왜 내 줄은 없어? 내 줄은 없어? 여깄네 여깄네 줄 내려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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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충하다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자, 엔딩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 이거 편집을 다 해서 올려야 되나 이거? 아, 이씨 너무 진짜 얼빵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정리시팀을 향해 정리시팀을 향해 정리시팀이 들어갔다 여기 좋은 증'은 또 좋은 증'은 그 가능증'을 하다 정리시팀이 나에게 오싱 모든 네이미의 정리시팀을 encontrar 계속 올려야겠는데 요, 우리가 전기안에서 부터가 해버려야 하야 할 거에요 얘들아 정리시팀에 기간을 도착해서 정리시팀에 휴아adi mening arabello 효과 자, 얘기하면 그 가능증? 그 가능증은 그 가능증은 그 가능증은 더 가능증이 껴숭 그 chess Florence 도착 하여 아, 아, 아 마이크가 됐다 안됐다 그래가지고 자, 빨리 비키시지 말입니다 네 짬밥도 별로 차이 안나는 중사가 비키시지 말입니다 아, 이제 틈이 없네 옥시옥형이야 아, 이제 틈이 없네 옥시옥형이야 아, 이제 틈이 없네 아, 이제 틈이 없네 이거 그래픽 많이 아마 PC판 PC판은 더 할걸? PC판도 이 정도인데 PC판은 더 향상됐을걸? 연출도 되게 좋아졌고 연출의 효과가 이제 그래픽이 좋아지면 이제 뭐 파편효과라든지 이런게 좋아지잖아 빛반사효과나 뭐 이런게 일단 프라이스 대위에 모델링 자체가 되게 좋아졌으니까 아, 11분 내로 끝내야 된다 11분 뒤 그 미슬로 KIRBY prawd foss 없이 화면η자 는 basically 오케이 사람 없겠지 말입니다